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 내호응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명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결시키는 것이죠. 투표가 정족수를 넘지 못하는 방식으로.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169석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출석을 안 하면 의원 정족수가 안 돼서 아예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기발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표결 보이콧이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 표결 자체를 없게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다음 날 도시가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본회의로 미루어지면 또 그때가 또 부결할 것인지 또 안 들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 남아있다. 저는 뭐 기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탈표를 막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지키기 아이디어다. 또 전다운 투표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사태부를 결정하자는 생각이나 표결 보이콧이나 똑같은 맥락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저 정도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으면 당 안에서는 왜 나왔을까 이게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탈했던 사람들 생각에는 7, 8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의 개인 비위 때문에 넘어온 마당에 당이 전체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함직하는데 왜 이탈표가 나왔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은 분위기가 반란자들 색출하자는 분노에서 못 벗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께서 불채프트 건 내려놓고 본인 말씀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다음번에는 받는 게 정도인 건 맞는 거죠. 자, 이에 어쩌다 보니 표결 보이콧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 기사를 보면 친명계 의원들이 강경파 지지들을, 강경 지지층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의원들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이콧 얘기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기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의원들이 좀 화가 나니까 이런 제안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향은 그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조 수사의 원칙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도 어떤 불채포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해서 부결을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친명계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부터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견들을 존중하고 소통,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검찰 리스크에 대응할 것인가의 부분으로 좀 폭넓게 가서 당의 단합을 만들어낸다는 내용들이 주류의 흐름들로 만들어져서 계속 전파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 친명계라고 얘기하는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발언 이런 부분들은 좀 잦아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제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 내부에서 의원총회에서도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가 표결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가결이든 찬성이든 기권이든 무효든 이것을 선택한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높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당이 단일한 대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앞으로 9년이 좀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 길이는 좀 잦아드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이탈표 색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도 친명계 의원들과 비명계 의원들 사이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지자들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 한 분이 자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분노가 멈춰지면 이건 뭐 공상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의총회에서는 침묵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반란표를 던진 것이죠. 30명 이상. 비급한 정치라고 봅니다. 지금 뭐 색출이다 또는 뭐 살생부다 이런 좀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우리 나치 시대에 그 귀족교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장압할 길을 강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는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저희 SNS에 돌아다니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를 보면 수박 칠적을 차단하자라는 제목의 SNS에 그림이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당의 어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이제 원로로의 큰 정치인 중에 한 명들을 수박 칠적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배척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소수겠지만 뭐 한마디라면 분노가 눈을 가린 거죠. 돌을 넘는, 팬덤을 넘는 제가 보기에는 폭력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건데 저도 이낙연 전 대표가 밉겠죠. 이렇게 경선 때 왜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셔서 이 사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번 이탈피의 배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전 대표도 했고 그런데 영구 제명하자는데 몇만 명이 4만 명 이상에 5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고 또 그전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또 출당 당에서 쫓아내자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당원의 어떤 극성 지지자들의 아주 극성 지지자들의 당원 좌표 찍어 공격하기에 하나의 풍토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 이러려면 이재명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말해 주는 게 필요해요. 당 대변인이 이야기할 거 아니라 이 점은 우리 당에 아까 우리 김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마음을 정했다면 포용과 하업으로 가길 마음을 정했다면 방향을 정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제 진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예전에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갑자기 수박 칠적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친문 일부 의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전 대통령으로서 정확히 입장들을 말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문 원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싸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걱정하지 마. 부결될 거야.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 부결시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는 전화하고 서로 만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찬성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부추기는 방식들로 얘기하는 건 좀 비겁하고 뒤통수를 치는 거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러니 소위 당의 열성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노들을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식 자체가 과도하다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행동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의총장에서 만약에 이재명 체제로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공개적 의총장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토론인 거고 정당도 마찬가지인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입 딱 다물고 소위 부결에 대해서 부결할 것처럼 다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원들이 화가 나신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그런 분노들은 사그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가 난다고 화를 다 표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화가 날 때는 화를 풀 때가 필요한 거니까 대부분의 지금은 화를 푸는 과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화를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으로 시간이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면계 주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없다고 판단한 거고 소위 당의 단합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중심이 잡히면서 아마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과거에 현직 대통령도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문제가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김정욱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의 팬덤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덤 세력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 세력도 존재하지만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팬덤 세력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혹시나 충돌을 하게 돼서 당이 굉장히 혼란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훨씬 더 공격적이다. 내지는 적극적이다. 아주 중립적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이고 이런 게 드러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체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이 모습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당의 적극적이 지지자들은 좀 더 뭐라 그럴까 정치 고관여층일 테니까 그런 의미로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안팎 여론이 다 다르잖아요. 적어도 체포 동의안에 체포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좀 더 높고 또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는 의견이 더 높고 기소되면 대표적 내려놓는 게 상식이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민주당 바깥의 여론인데 이게 일반 민심인데 당 안에서는 저런 강한 극성 지지자들만 저렇게 득세하는 모양새만 한다면 또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포기율까지 전부 다 자기 고백을 하라는 식으로 저렇게 억박지르기 시작하면 누가 견져내겠냐는 또 민심을 따라가겠느냐 당심을 따라가겠느냐 이 대목의 선택의 기로에 선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견져내겠느냐라는 대목은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신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직접적인 언급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안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수차례 말씀을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면 번개 같은 경우 모임을 통해 SNS상에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날 수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볼 때는 누차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만 부결 과정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상상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소위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나와서 소위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열성 지지층들에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핵심적인 화두는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당 내부의 이견이 존재했다고 얘기한다면 왜 이런 이견들이 표결 이전에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우선인 거죠. 이런 반성의 기초에서 소위 반성에 대한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 스스로의 토론들을 통해서 좀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2차의 방식으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주 희한한 부결이 된 상황에서 나오자마자 당대표가 겟달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판단의 수순에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앞뒤가 틀린 것 같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법에 대해서 제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소위 당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좀 과도한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수순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성 지지자들이 수박 색출이라든지 칠적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어조를 쓰면서 이탈표를 찍은 의원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의원들이 과연 자기 의지대로 정치를 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그 인사에 관한 사안은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한다는 게 헌법과 국회의원의 정신이라면 저렇게 압박하여 당신은 부결에 찬성했습니까? 확인해달라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굉장한 내면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털어내는 거잖아요 털어내야 하는 요구를 부당한 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저는 보입시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문바들이 굉장한 공격적 태도를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했던 말이 양념 같은 것이라는 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졌죠?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마음과는 어디 모르겠어요 다만 묵인 방조한다는 인상을 주서를 더 이상 주선 안 돼요 그래서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 시점에 맞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의원들 진짜 이거는 참 제가 만약에 제가 현재 민주당 의원이라면 저도 문자를 엄청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당신은 부결에 찬성했느냐 아니면 가결했느냐 내 속을 밝혀라 이 대목에서 답을 해야 될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공격 잡혀가 지키면 나는 버텨낼 수 있겠는지 이런 개인적인 고뇌까지 생기게 되는 국민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부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결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안 하거나 속으로 끊고 안 하고 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의원들이나 처지라는 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갈등이 과연 이게 총선의 공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비명계를 공격할 때 총선의 공천권을 노린 반란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한 지금 앞으로도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이후에 벌어질 문제이고요 정치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알 수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얘기한다면 이분들은 너무 좀 앞서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당무활동을 잘했으면 공천을 못 받으려고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치화 된 측면들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친명계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를 공격하는 건 매우 안 좋아요 공천권은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쉽게 공격할 대목들이 아니에요 청론가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도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의원들끼리 공천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가결표를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안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이 지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혁신위에서 안을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소위 권리당원이 120만 명인데 절반 정도가 개혁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다면 이 의견을 수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아니 권리당원의 절반 정도가 개혁의 딸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개혁의 딸의 입장들을 당 시스템에다가 반영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당원을 위한 정당이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렇게 예를 들면 강경하게 제기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특수계층이 아니잖아요 당원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기반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친명 비명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쓸데없이 싸움하시지 마시고 당원들 그다음에 민심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서 토론하시고 토론의 내용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가져서 서로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내면 되시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합의를 못 만들어내면서 왜 그 모든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뛰어던지는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수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